핸드워시를 바꿨어요. 쿤달 거 향은 일랑일랑 노란색이라 여기랑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향이 아주 좋아요. 디퓨저도 일랑일랑 쿤달 거여가지고 향기가 맞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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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8개 칸이 있네요. 여기다가 차트판이 네모난 거 만들어서 발색해서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. 컬러는 총 8개고요. 번호는... 아, 번호가 41번부터 시작하네요. 원래 오로라 캔이 이제 40번까지 있었잖아요. 그거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버전인가 봅니다. 41번부터 48번까지 해서 총 8개예요. 이렇게, 약간 4개가 들어있는가? 아, 진짜 맛있다. 하얀 거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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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인자 막대 모양 글리터가 안에 들어 있어요 이거 진짜 완전 눈 내린 듯한 느낌 원 콧 발색 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은 이제 투코까지 하고 나왔고요 순서대로 41, 42, 43, 44번이에요 안에 되게 자글자글한 펄들이랑 반사빛은 되게 옐로우랑 블루로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뭔가 제 최애 컬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41번 발색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카메리'! 비닐! 비닐! 사위반! 비닐! 비닐! 바 rooms, 창의 빛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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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휘핑크림 많이 올려달라고 했는데 진짜 돈 뚜껑이 넘칠 만큼 많이 올려주셨어요. 오늘 시킨 건 더블 에스프레소 칩 프라푸치노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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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은 물리치료를 받고 와서 쉬고 있어요. 두 시간짜리가 노출가 나니까 할 일이 정말 많네요. 아니요, 없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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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